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어떤 유튜버 분이 팀노바를 언급하시면서 안좋은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 제보가 와서 한번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다 본 상태구요 어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도 저격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코딩의 신 xx 라고 말을 하셔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xx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팀노바 xx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 xx 도 아니고 그리고 팀노바라는 상호가 다 노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서 이분이 그전에도 여러분 언급을 하셨다고 이제 제보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거나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이런 되게 되게 모욕적인 말을 섞어서 하신다면 모욕적인 말이 뭐였냐면 어 팀노바 아까 팀노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엑스 까는 소리 뭐 이런식으로 엑스 같은 소리 였나 엑스 같은 소리 이렇게 엑스 까는 소리 같은거 뭐 이렇게 되게 거친 얘기를 하시면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 법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팀노바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사과 영상을 올리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그조차도 안된다면 그냥 이게 경미하다 이거 그냥 해프닝을 넘어가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넘어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회의 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팀 xx 도 아니고 팀노바 xx 면은 사실 그냥 팀노바 잖아요 암튼 그분이 이제는 헷담 해피 얘기 부분에 이분이 굉장히 의문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제보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과는 별개로 이분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어 게시판 하나 짜다 현업에서 실무로 배우는 게 훨씬 낫다면서 학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어 일단은 게시판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들 게시판 짜는 거 국비 같은 경우는요 4개월 과정에 최종 목표가 게시판 짜는 거에요 애초에 애초에 4개월 과정에 게시판 짜는 거라고 게시판 짜는 게 그냥 누구나 그냥 게시판 뿅 하면 짜지는 거에요 그렇게 쉽습니까 게시판 짜는 게 일단 거기서부터 에러구요 그 다음에 어 현업에서 실무로 배우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팀노바에 오는 현업개발자들이 3년차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헬프치는 최근에 9년차인가 7년차 분도 이 지금 그 SIE에 있던 그분이셨는데 실제로 팀노바에서 막 9년차도 왔었고 8년차도 왔었고 굉장히 경력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실제 현업개발자 분들도 많은 학원에 등록을 해서 많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 국비지원이나 어디 학원 조금에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에요 현업개발자분들 많이 와요 왜? 회사 다니면서 자기개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회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요 실무 만능주의를 가진 것부터가 저는 일단 이해가 안되고요 실무 저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따로 빼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게 학원이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수가 별도로 보컬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안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수를 한다고 해서 계속 늘 줄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효신이라는 사람이 창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휘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다니는 걸로 유명하고요 실제로 많은 가수들이 많은 트레이너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요 김연우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성악가들한테도 레슨을 받은 걸로도 유명해요 그 정도로 프로라고 해도 항상 자기를 쌓기 위해서 학원이나 많은 전문가들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 건데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업개발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학원에 가서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 만능주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게시판 하나 짜서 평생 먹고 살 그냥 그 다음에 실무 가서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하면 뭐 SI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별로인 SI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가 4개월 공부해가지고 적당히 쇼부치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뢰가 가신다면 그 말을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영역에 갔을 때는 정말 나중에는 불안해질 거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시판 하나 짜는 거 사실 걸리는 시간 뭐 한 3,4개월 교육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대비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얼마나 그 기술 고도화가 안 돼요 주로 정부 프로젝트나 뭐 보통 이제 큰 대기업 홈페이지 적당히 만드는 홈페이지 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든 사이트 여러분 제가 최근에 블루스크린 유일하게 뜬 데가 정부 사이트였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냐면 정부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아요 특히나 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직접 잘 안 만들어요 입찰을 통해서 하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에 맡긴다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계약한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계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로 SI 기업이 많이 해요 근데 그 SI 기업은 정부 프로젝트에서 검수를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잘 돌아가기만 하고 성능 고도화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 그냥 그것만 구현만 하면 퀄리티 가지고 뭐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 홈페이지에 비해서 정부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된다고 내 얘기는 근데 그런 곳을 지금 가라고 추천을 하는 게 정말 개발자로서 신입 개발자 지망생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분이 신뢰가 가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일단 준비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읽고요 초급 프리랜서 360에서 400 이상 그냥 받는다고 학원에서 배회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데 왜 굳이 여러분 대학 갑니까 안 그래요? 보통 380 400 얘기가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등급 제도가 있어요 이 보면은 보시면 대조 프로그래머가 초급기술자거든요 초급기술자 380만원 지금은 390만원 정도 산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이거의 최신 자료가 이건데 지금 이거 초급기술자 3,979만원 이 정도 아니다 3,979,000 이 정도가 평균 임금이래요 초급기술자가 대조자가 근데 이게 월급이면은 이거 엄청 큰 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400 정도가 순수하게 꽂히려면 한 진짜 연봉 어느 정도냐 5,000 넘을 텐데 5,000에서 6,000 살 텐데 거의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연봉 1억이 되면 700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가 1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고급기술자가 경영 6년이잖아요 630이 꽂히면은 우리나라 개발자들 6년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한 9,000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나온 자료고 그래서 봤더니 기사에서 언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냐고 오히려 되묻는다 현장에서 실수가 쏟아져 나온다 보시면 평균 임금의 기본금만뿐만 아니라 야근, 휴일, 근무, 그리고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고용보험처럼 저랑 회사가 부담해하는 법인 부담금까지 모두 포함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야 법인 부담금 그러니까 법인 관점에서 회사 관점에서 산정한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줘야 우리가 저 친구들을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이번 조사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산정할 때 대가 산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창구자료가 만들어진 것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딨냐 어딨더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의 착오적인 얘기인 게 뭐냐면 2012년에 등급제가 폐지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는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하며 개발자의 능력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 데는 한계를 지녔다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급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등급제 되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SI에서 많이 한다 그러는데 SI 하는 분들이 꼭 저래 2012년도 이미 폐지된 거를 지금 2019년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초급이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고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등급제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협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협회입니다 협회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는 이미 과거에 폐지됐고 등급제는 없어지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죠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저 정도로 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프리랜서 같은 4대 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 임금은 1.5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산정된 게 380, 아까 400 언저리죠 그거를 고소란히 다 준다고요 프리랜서한테 법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데 그것도 일단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게 쉽고 그렇게 돈 많이 주는데 저 돈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 하지 대기업 가려고도 안 해요 대기업보다 더 월 임금은 커요 지금 애지가 난 대기업 못 이겨요 이거 근데 4대 보험이 안 되고 신용 카드 만들 때도 내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신용 대출은 좀 힘들어요 프리랜서들은 그리고 4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내가 따로 들어야 돼요 내가 들고 싶으면 그리고 계약기간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내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어떻게 부당해고를 얘기할 수 없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프리랜서 그런 거를 신입들 그리고 게시판 하나 짜서 적당히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데를 추천해주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분도 1년 이상 유튜브 했던데 영상 좀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에세이 업체만 그런 걸까요? 어차피 에세이 업체는 단값도 정해진 월급 이상 이하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안 그래요 에세이도 그 얼만큼 그 회사 제가 에세이 도대체 몇 명을 보냈는데 에세이 업체도 회사마다 속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저희 에세이 업체 많이 갔어요 그런데도 연봉 3.600 이상으로 간 친구도 꽤 있거든요 그게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하지만 한 분야에만 계신 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밖에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전체로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근데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얘기한 이유가 저는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정규직이기도 하고 파견도 많이 나가고 저는 20대를 정말 일만 하면서 보냈어요 주말까지도 일하고 프리랜서 하면서 정규직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스타트업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말한 이 JSP 이 영역에서 제가 초반에 있었고 파견하는 업체도 가보고 정부 프로젝트 해보고 그리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일이 정말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저는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해보고 얘기 저는 제가 IT 업계 나름대로 진짜 다양하게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본 것만 빼고 외국계랑 근데 외국계 프리랜서로 많이 일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현업개발자는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게 좀 너무 답답해요 이런게 근데 이런 글들이 사실 유튜버 분 말고도 사실 이런 글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한쪽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스타트업 중에서도 돈 많이 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팀노바에서 그런 걸 많이 갖고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 돈 많이 주는데 진짜 많이 줘요 SI가 누가 보면 되게 많이 주는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SI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정부 프로젝트 안 한 SI는 잘못 들어가면 진짜 최악이에요 지금 그분의 말을 잘못 옮기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계시글에서 옮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짜 그렇게 이렇게 발언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 지니업은 제가 그분 영상을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을 하기 좀 힘들고요 어쨌든 이 발언 그대로만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말하자면 사실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저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죠 스타트업은 돈도 별로 못 받고 개고생만 하다가 나오고 기술도 크게 못 늘린다는 이것도 전형적인 전형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스타트업 왜 가 그러면? 배달의 민족도 스타트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테크 기업으로 완전 각광받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고 다 스타트업이었어요 다음도 스타트업이고 지금 스타트업에서 새롭게 기술 제시하고 쿠팡도 스타트업이었고 다 스타트업이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개고생만 아까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처럼 확대 해석하게 하는 거 막 이런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스타트업도 스타트업 나름이죠 근데 진짜 이상한 스타트업도 많아요 정말 막 돈도 적게 주고 개고생만 하다가 나오는 스타트업도 있는데 그걸 전체로 보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SI 업체가 이런데도 있고 프루앤서도가 이런데도 있고 이런데도 있고 이런데도 있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얘기를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스타트업 모든 스타트업을 되게 이상하게만 얘기하잖아요 팀노바도 크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데 팀노바는 연봉 4,000 줘요 강사들 4,000 시작이에요 매년 500씩 올라요 그래서 1년 지나면 4,500 되고 2년 지나면 5,000 돼요 저희 연봉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돈도 별로 못 받고 개고생만 하다 해서 돈도 별로 못 받는 건 이겼네요 기술도 못 늘린다고요 우리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지가나요 회사 회사 개발자들 지금 우리 강사한테 못 비벼요 굉장히 잘하거든요 강사들 같은 경력 개발자들 지금 같이 비빈다고 하면 실제로 한 진짜 10명 애지가나 회사 10명 나름 잘한다는 친구들 와도 강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토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경력자들끼리 보면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강사들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정말 잘해요 솔루 회사 들어가면 그 솔루션밖에 못해서 이제 밖으로 나면 별로 기술력 없어서 비추천한다네요 아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국비가 더 심하지 국비가 아니고 그 SI가 더 심하지 맨날 JSP 하고 그것만 해서 홈페이지만 맨날 만들다가 나와서 결국엔 할 줄 아는 건 JSP 건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한 발언 하시는 거야 그분 그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면 진짜 JSP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이걸 진짜 하셨다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말고도 많아서 일단 방금 올라온 영상이라서 잉크 이것부터 해드려요 8분 50초에 팁노바 언급하셨고 팁노바 수령자님들은 SI 업체를 안 가고 인공지능 게임 블록체인 등 쪽으로 대부분 가던데 SI 업체는 별로라서 안 가는 건가요 SI 업체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 잘 안 해요 옛날부터 또는 SI 업체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런 대기업 프로젝트 하청하는 곳이 좀 높은데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게 이거를 막 전체적으로 제가 얘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어 그쪽으로만 가려고 안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SI 업체 근데 저는 SI 업체는 캐스 바이 캐스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착취하는 데도 진짜 많거든요 팩트만 얘기하자면 SI인데 연봉 되게 조금 주는 데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SI 인데 그냥 뻔한 기술을 그냥 적당히 하는 데도 되게 많고 어 막 기술적 SI 가 기술적 고도화를 이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은 그렇게 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SI는 어 기술적 고도화 보다는 생산성이 되게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고객이 어떤 걸 딱 그 의뢰를 하면은 그걸 만들어 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 하나 인공지능 회사나 이런 데는 하나 인공지능 만들고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고도화가 잘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니까 배달의 민족도 그냥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뭐 고객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뭐 위치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더 가까운 곳을 추천 추천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오더가 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해서 쾌적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서비스가 진행되면 될수록 굉장히 기피감이 생기거든요 그건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굉장히 넓은 범위 네이버 라인도 마찬가지 정말 전 세계에서 서로 톡을 해도 느리지 않게 되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분산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SI에서 할 수 있는 퀄리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분산 구조를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SI 업체랑 비교했을 때 그들이 더 높은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연속성을 가지는 앱이 있을수록 정말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앱 서비스들이 SI는 건 바이 건을 보통 일을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보통 어떤 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제품에만 집중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유지 부서했다가 저거 신규 개발했다가 이거 유지 부서했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기는 오히려 좋지만 기술적으로 미친듯이 성장을 한다 이거는 좀 힘든 구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알고 하시면 좋아요 전 SI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 친구들한테도 SI 자체를 하고 싶으면 해도 좋겠다 얘기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SI에서 성장을 한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SI에서 성장을 하는 거 어느 부자는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성장 그거는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에 있으면서도 내가 스프링 하나를 하더라도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어떤 이번에 나온 업데이트 내역들이 왜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JSP 게시판 만드는 걸로 쇼부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JDBC에서 DB커넥션을 하는데 DB커넥션풀이 있잖아 근데 그 커넥션풀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스레드풀을 알아야 되거든요 스레드풀을 알아야 되면 스레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JSP 개발자들 중에서 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테크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신경을 못 쓸 확률이 높은데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래머들은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오히려 DB커넥션풀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DB커넥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아키텍처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JSP 개발자이지만 더 높은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다양한 영역에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DB에서 서로 커넥션을 할 때 SSL 통신 지금 TLS죠 TLS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TLS 통신을 이해하려면 암호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나 이 얘기를 해서 뭐하나 그런 다양한 어떤 기반 기술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효율적인게 학원일 수도 있고 독학을 하든 결국엔 그냥 업무만 하는 수준으로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실무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SI 이건 진짜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경험입니다 경험회로 봤을 때 진짜 10명 10명이 뭐야 10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될까 말까 밖에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SI 없어도 그냥 뭐든 되게 잘해요 SI 자체를 막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 일의 특수성 자체가 저분이 너무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이 글에서 너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서 스타트업은 돈도 못 벌고 또는 솔루션 회사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으니까 저도 갑자기 좀 감정이 격해졌는데 너무 웃긴 거 같아요 저는 SI 출신이고 저도 SI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글인 거 같아요 지금 이런 관점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 마음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게임 블록체인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만물 SI 그냥 찬양이네 SI가 최고네요 이런 나머지 회사들은 다 별로고 저는 이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냥 SI 좋으시면 SI 가시는 걸로 하시고 아까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네 그러니까 SI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SI 가 그러니까 이 글에 이제 이 논점이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다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그분 말씀을 듣고 진짜 그분의 판단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말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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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